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알랄이 맺힌 청포도가 수확을 기다립니다. 최근 3, 4년 전부터 국내에서 재배를 시작한 청포도, 샤인 머스켓입니다. 씨가 없는 데다 특유의 향과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거봉포도를 재배하던 송연호 씨도 최근 3년 전부터 샤인 머스켓으로 바꿨습니다. 산지 만들기 위해서 송이를, 저가도 세밀하게 두 번씩 해서 하고 있고. 산지 유통가격은 1kg에 1만 3천 원으로 거봉이나 캔베러리 농가보다 수익도 두 배입니다. 현재 거봉을 주로 생산하는 김천 농가에서 샤인 머스켓의 재배 면적은 12%에 이릅니다. 샤인 머스켓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재배 면적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홍콩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7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 수출액도 100만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김천시는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현장 교육을 하고 토양 관리와 같은 재배 설명서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송이당 무게가 600g에서 700g 정도 되어있고 당도가 18불 이상 그리고 알 굵기가 18g에서 220g 정도는 돼야 수출 규격품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춤형 1대1 멘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천에서 재배되는 샤인 머스켓 재배 면적은 350헥타르인데 내년에는 500헥타르로 늘어나 전국 최대 샤인 머스켓 주산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총신기술을 비롯해 의료,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을 활용한 ICT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대구시는 12개 거점 주변에 500여 개 ICT 기업을 비롯해 300여 개 의료기업, 연구, 기업 지원기관으로 산업기능별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구 검찰의 심야 조사 관행이 여전히 인권 침해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검의 심야 조사는 43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한 건, 울산지검 두 건과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송 의원은 검찰이 피조사자나 변호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만큼 심야 조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이 퇴직 후 문허발식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퇴직 검사 7명이 재취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퇴직한 검사 7명이 기업체 감사와 법률고문, 사회이사로 각각 재취업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서 일한 후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전관예우 등 여러 폐단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거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경북 모중학교 교사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기가 가르치던 중학생 2명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허벅지에 앉혀 엉덩이를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지역 자원시설세 수입이 118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외국당 조원진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부고하는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난 8월 기준 396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515억 3천만 원보다 118억 원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